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09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제키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erefore, 그러므로, O hellut, 이 음부여, here, 들어라, the world, 말씀을, of the Lord, 여호와의. Thus, 그렇게 셋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 God, 하나님께서. Because, 뭐뭐 때문에, 따위, swiftness, 너의 더러움이, was pulled out,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And 또한 따위, nakedness, 너의 벌거벗은 몸이 discovered,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우, 뭐를 통해서, 따위, whoredoms, 너의 음행을 통해서. With 따위, lovers, 너의 애인들에게. And 또한, with all, idols, 모든 우상들. Of 따위, abominations, 너의 혐오스러운 그 우상들이죠. And 또한, with all, blood, 그 피로 인해서. Of 따위, children, 너의 어린애들의 위치, 그들을 다우니가, 디스 기부, 주었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 어린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부의 목적이 되겠고. Unto them, 그들에게. 산재물로 드린 거죠. Behold, 보라, therefore, 그러므로, I, 내가 위어, 개들, 끌어모을 것이다. All the lovers, 너의 모든 연인들을. With whom, 그와 함께. 다우, 네가, hast taken, 얻은, pleasual, 기쁨을. And 또한, all them, 그 모든 자들과 함께.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다우, 네가, hast loved, 사랑했었던. Love의 목적이 되겠고, 데트가 바로, them이죠. With all them, 그들 모두와 함께. 데트 바로, 다우, 네가, hast hated, 미워한. 역시, hate의 목적이 되겠고, 데트가, all them이죠. 그들에게 역시. 아이네가, 왜, even, 바로. 게들, 끌어모을 것이다. them, 그들을. round about, against thee. 너를 제적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And 또한, we are. 할 것이다. discover, 들추어내길. nakedness, 너의 벌거벗은 몸을. Unto them, 그들에게. 대타로, 대이 그들이. 메이시 보게 될 것이다. All die nakedness, 너의 벌거벗은 몸을. And, 이어서, I, 내가, we are, judge, 심판할 것이다. The, 너를. As, 뭐처럼, we mean, 그런 여인처럼.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 데트가, who죠. break, 깨뜨린, wedlock, 혼인을. And, 또한, 쉐드 흘린, 블러드, 피를. 그러한 여인이, I, judge,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요게 주어가지고, I, judge, 내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And, 또한, I, 내가, we are, give, 줄 것이다. The, 너에게, 너에게, 블러드, 피를. I, O, DO 구조죠. In, surely, and, jealousy. 경로함과 질투심 속에서. And, 그리하여, I, 내가, we are, 할 것인데, 어서 또한, give, 줄 것이라는 거죠. The, 너를, into their hands, 그들의 손아귀에.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share, draw, down, 내팽겨 칠 것이다. The, in eminent place, 너의 화려한 처소를, 또한, share, break, down, 쳐붙을 것이다. The, high, precious, 너의 산당들을. They, 그들이, share, strip, 벗겨버릴 것이다. The, 너를, 어서 또한, 없디, clothes,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을. And, share, take, 빼앗을 것이다. The, fair, jewels, 너의 요란한 그 보석들을. And, 또한, leave, 남길 것이다. The, 너로하여금. Naked and battle. 벌거벗은 채로. They, 그들이, share, 하게 될 것이다. 어서 또한, bring up, 데리고 올 것이라는 거죠. A, company, 한 무리를, against, 디, 너를 대적해서. And, 또한, take, 그들이, share, stone, 돌을 던질 것이다. 디, 너에게, with stones, 돌멩이로. And, 또한, thrust, 밀칠 것이다. 디, 너를, through, with their sword. 바로, 그들의 칼을 이용해서.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share, burn. 태워버릴 것이다. Dine houses. 너희의 집들을. With fire. 불로. And, 또한, execute. 실행할 것이다. Judgment. 심판을. 오픈 뒤, 네 머리 위에. In the sight of, 그, 보는 앞에서. Many women, 여러 여인네들이. And, 또한, I, they, are your cause, 하게 할 것이다. 디, 너로하여금. To seize. 그치게. 뭘 그치게 하느냐. From playing. 놀이하는. 더 헬로트. 그 음탕한 놀이를 하는 것에서. And, 또한, 다우디가. Also, 역시, share to give. 주지 못할 것이다. No higher. 품삭을 받지 않는 것을. Animal, 더 이상. 화대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So, 그렇게. We are 할 것이다. 이 내가. Make 만들 것이다. My fury. 내. 경로함을. Toward. 너를 향하여. To rest. 그치게 될 것이다. And, 또한, my. Zilliasy. 나의 질투심이. She depart. 떠날 것이다. From the door. And, 또한, 내가 위어. Be quiet. 잠잠해질 것이다. And, 또한, we be. No more angry.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다우디가. Hast not remembered.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The days. 그날을. Of the youth. 너희 어린 시절을. But, 오히려. Hast flattered.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미. 나를. In all these things.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Be. 보라. Therefore, 그러므로. 아이네가 어서 또한. 우리 리컴펜스. 보당. 보응할 것이다. 다이웨이. 너의 길을. Opened in head. 네 머리 위에. said. 말씀하셨다. The Lord. 여우와. God. 하나님께서. And, 또한, 다우. 네가. Shast not commit. 더 이상.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This rudeness. 이러한 음탕한 일을. Above all the abominations.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위해. Be. 보라. 보라. Everyone. 모든 자들이. 그 모든 자들이 누구냐면. 이 데트가 후죠. Used. 이용하는. Proverbs. 그 속담을. 그들이. 이게 주어죠. She used. 하게 될 것이다. This proverb. 이 속담을. Against the. 너를 대적해서. saying.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As in 것처럼. Is a mother. 그 어머니가 그러한 것처럼. So. 그러하다. Is her daughter. 그녀의 딸. 역시 그러하다. 다우. 내가. 내가. 아르타의 머더스도우를. 네 어미의 딸이 아니냐. That. 바로. 이게 어미죠. 이게. That guy. 후아 같은 거에요. 이. 누구의. 머덜. 머덜. 얘기하는 거죠. 롯디스. 롯디스. 꺼려하는. her husband. 그녀의 남편과. and her children. 그녀의 자녀들을 꺼리는 그런 여자라는 거에요. and 또한 다우. 너는. 알트 더 시스럴. 자매가 아니냐. 어부다이 시스럴스. 너의. 자매들의 자매가 아니냐. 이거죠. 위치. 그 자매들은. 롯디스. 꺼려했어요. their husband. 그녀의 남편과. and their children. 그녀의 어린애들을.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는. wasn't she tight? 히타이트족이고. and 또한. your father. 너의 아비는. an emorite. 아무리 사람이다. and. 또한. 딴. elder sister. 너의 언니는. is a maryah. 사마리아이고. she. 그녀와. and. and. your daughters. 그녀의 딸. 그들이 누구냐 하면. 데트가 역시 후죠. 되어 거주하고 있는. at thy left hand. 너의 왼쪽 편에. and. 또한. thy young girl. 너의 동생은. 데트. 그녀가 어떤 사람이냐면. 되어 거주하는. at thy right hand. 너의 오른쪽에. 거주하는. 그들은. an is. saved man. her daughters. 소돔과 그. 딸들이다. yet. yet. 여기서 yet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세요. hast. 만 했다. 라는 거예요. thou. they. not. hast. not. worked. 그러니까 걷지 않았다. 뭐를. after their ways. 그들의 길 정도로만 걷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그들을 본받았는데. 그들이 걸은 정도로만 걸은 게 아니다. 라는 의미죠. 너할 또한. 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after their abominations. 그들의. 그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혐오스러운 일 정도로만 한 것이 아니라. but. 오히려. as if. 뭐 뭐인 것처럼. that. 그들이. that. who죠. 이 자매들이죠. what a very little things. 그들이 한 일이.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 불과.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thou. they. was. corrupt. to. 오염이 됐다는 거죠. 뭐할 더욱. 데한테이. 그들보다. 인오 따위에이스. 너의 모든 길에서. 그야말로 한술 더 뜬 거죠.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른다. 라는 말처럼. 에즈. 뭐 뭐를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이죠. 아예 내가. 리브.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세듬 말씀하셨다. 아들돌로드. 여우와 가드. 하나님께서. 세듬. 다이 시스럴. 그러니까. 엘더 시스럴이죠. 주다로 볼 때. 세듬은. 해즈나 또는. 그 정도로 하지 않았다. 시. 이게 세듬이죠. 나의 허얼도러스. 그녀. 아. 여기는 지금 문장이. 형성이 안 되있으니까. 주어 표시하지 말고요. 그녀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딸들이에요. 세이듬이나. 세이듬의. 아. 이게 엘더 시스럴이 아니고. 영걸 시스럴이네요. 엘더 시스럴이 세마리 아니까. 에즈. 뭐처럼. 다우디가. 헬스톤 한 것처럼. 그들이. 그 정도는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욱 심했다라는 거죠. 다우. 엔. 다이 도롤스. 너와 너의 딸들이 한 정도로는 그들이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비오드. 보라. 디스. 이것이. 워즈 디 이니키티. 범죄합니다. 어브 다이시스를 쓰이듬. 네. 동생. 소도미. 그게 어떤 일들이냐면. 프라이드. 거만함과. 후니스의 브레드. 음식의 풍족함과. 앤더한 어번덴스의 아이드니스. 나태함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나태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게 주어죠. 워즈 있었다는 거예요. 인 헐 그녀와. 이게 세이듬을 얘기하는 거죠. 앤더한 어번덴스. 그 소도무의 딸들. 나이들 또한. 디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세이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죄가 지금 이 프라이드, 프라이너스의 브레드, 어번덴스의 아이드니스에 이어서 이런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죄냐 하면 그녀가 스트렝슨, 힘을 복돋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에요? 누구의 힘이냐? 더 핸드, 그 손, 더 푸얼, 가난한 자와, 앤더 디디, 풍족하지 않은 자들, 이 손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죠. 식물 복도도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돌봐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같은 거죠. 앤더한 데이 그들이 워허티. 못돼 먹고 막돼 먹었다는 거죠. 앤더 그리하여 커미티드, 범했다는 거예요. 어보미네이션, 혐오스러운 일들을, before me, 내 앞에서, therefore 그리하여, I, 내가, 투쿠, 취했다는 거예요. damn 그들을, 그리하여, away, 멀리, 보내버렸다는 거죠. as 뭐처럼, I, 내가, so, good, 좋게 여기는 것처럼, 요소어는 비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be, good하고 같은 거죠. 내가 볼 때, 좋은 것처럼, 이라는 의미죠. 나이덜, 또한, had, 뭐 했다는 거죠. 세마리아, 세마리아가 커미티드, 범했다는 거예요. half of die sins, 너의 죄의 반 정도로. 그러나, thou, 너는, hast multiplied, 더욱 지승했다는 거예요. thine abominations, 너의 혐오스러운 일에, 뭘 더더욱, 던데이 그들보다, 세마리아나, 세이듬이나, 이런 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and, 또한, hast justified, 오히려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thy sisers, 그 세마리아나, 세이듬,의 죄를. in all thine abominations,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 혐오스러운 일들 위치가, 그것을, thou, 네가, hast done, 행한, 이 두의 목적어가 위치죠. 이 위치가, 주다가 한 이 abominations죠. 너희가 한 그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세마리아나, 세이듬이, 공, 정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다오, 너는, 어소, 또한, 위치, 바로, 네가, hast judged, 심판을 했었지 않느냐. thy sisers, 너의 자매들을, 배월, 그러나, 너는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다오가 주어죠. 이 배열이 지금, 서술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hich has to, justed die sisers, 이거는, 콤마와 콤마 안에서, 삽입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를 감당하게 되느냐. 다인, 아운쉐임, 너 자신의 수치를, 걸 다인, 너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떤 죄냐면, 다오가, has committed, 범한 그 죄예요. committed의 목적어가, that, 이게 sins죠. 더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than, they, 그들이 한 것보다. they, 그들은, are more righteous, 오히려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than, 다오, 너보다. 확실히 그렇다는 거죠. 비하다는 거죠. 다오, confounded, 당황스럽게 될 것이다. also, 또한, and, 역시, 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이쉐임, 너의 수치를, 인텍, 그 안에서, 다오, 네가, has justified, 심판을 했기 때문에, 다이쉐임, 너의 자매들을, when, 뭐뭐뭐한 때에, I, 내가, 셔, 부링, 데려올 때에, again, 다시, their captivity, 그들의 포로들을, the captivity of Saddam, Saddam의 포로와, and her daughters, 그녀의 딸들, and the captivity of Samaria,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포로와, and her daughters, 그의 딸들을, then, 그때, 왜, 하게 될 것이다, 이 내가, bring, 가져오게, 데려오게, again, the captivity, 그 포로로부터, of thy captives, 너의 포로에, in thy midst of them,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있는, 그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that, 바로, thou, 네가, mayest, bear, 감당, 하게 될 것이다, in our own shame, 너 자신의 수치를, and thou mayest be confounded,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in our own,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death절의, or를 꾸며주고 있죠, thou, 네가, hast, don, 행한, 이 두의 목적어가, death고, death가 바로, o죠, 그 행한 모든 일 때문에, in that, 그 안에서, thou, 네가, I'll take comfort, 위안을, 하게 될 것이다, unto them, 그들을, 그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의, 처벌, 함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느냐와, 복잡한 문장이 되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재케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프 우크레인, 땡큐.